자막지권 이게 바로 헤히트라는거죠 미션 뚝배기로 눕히면 뚝배기로 죽이면 또 아 뚝배기로 석공을 뚝배기로 죽이면 2명만 죽이면 돼 2명 죽이면 미션 성공 4배로 안쓰고요 쟤 뭐야? 쟤 왜 지금 떨어지? 저 벽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연료도 없는데 아 깜짝이야 카우팔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연료 너무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형 형 잠깐만 좀만 더 가게 해줘 아 이거 타이어 다 날려놨네 아니 석궁 미션하는데 석궁이 안 나와 어 저 집 밖으로 간다 이 집은 주인분이 계신 것 같은데 와 이게 안죽어? 너무하고? 거의 한 7대는 박힌 것 같은데 아 깜짝이야 와 진짜 타이어 터뜨리네 이건 이번 판 미션 망했죠? 내가 보기엔 이번 판 망했어 미션 못해 나가볼까? 아니 아니 내가 타이어 터뜨리는 거였니? 너 뒤졌다 잡으러 간다 자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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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주인 있는거같은데 그놈이 집주인인가? 똑똑 똑똑 아까 그놈이 집주인이구나 여기 나가기 좀 그렇죠? 나중에 띕시다 석궁이 안나와 오늘 석궁 먹고 싶은데 석궁이 안나와가지고 이거 먹을것도 없고 아까 그 자본에 개 파밍해야겠는데 찍어둡시다 이쯤이었죠 제가 카우팔 소음기도 있는거 보니까 먹을게 많을거야 소음기 들고 있을정도에 먹을게 많은 그러면 나는? 다 평지를 지나가네 쉘터쪽으로 가는거 집은 다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제가 이쪽 언덕으로 돌아서 가는거는 별로 안좋은 선택일거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이쪽으로 가야될거거든 이게 집이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서 거릴수도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엔 안걸려 가야될거 같아 이쯤까지 아 이거 아 이거 북쪽으로 들어가야겠는데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엄폐물이 없거든요 여기 엄폐물이 없어서 이 집에서 거의 프리딜을 넣을거란 말이야 팔각정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더라고 양각 잡히고 북쪽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싸우긴 할텐데 이거 망했구만 어 먹을게 여기있네요 너무 고맙고 음 딱히 딱히 끌리는게 없네요 이정도 발전화 일단 확실하게 있고 활짝 불 질러 못잉 불러요 아아 아 아 아.. 아파요 웃겨? 아 계속 더블클릭이 되구나 사체도 아니고 일수도 아니에요 유유 왜인디 모르겠지만 오늘 충전이 안돼요 유유 아유 감사합니다 노에르님 3,000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무통으로 받는건 아닌거 같아서 어 뭐야 옆방이네 아씨 깜짝 놀랬잖아 6명 내가 떨어진줄 알았네 오케이 뭐야 한 명 더 있어? 아 미친 아 내 발목 잡지마 이 개다시가 아 뒤졌다 망했다 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 아 제발 하영 으음 뒤질뻔 잠깐만 저기 한 명 그리고 위에 스끗스끗 올라갑니다 장갑 잡히겠는데 장갑 잡히겠는데 잘못하면 저쪽 반갑니다 우와 미친 우와 개잘 던진다 어쩔 수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